영어로 어떡해? 안녕하세요. 영어로 어떡해? 예호스트 정설화입니다. 오랜만에 나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. 요즘 공기도 너무 좋죠? 잘 지내셨나요? 여보세요? 엄마, 나 방송중이야. 나 방송중이에요. 나 방송중이야. 엄마, 엄마 일단 끊어. 전화가 왔네요. 그래서 알아볼 오늘의 영어 표현. 전화를 끊다. 영어로 어떡해? 전화 끊어. Hang up the ph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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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ng up the phone. 전화 끊어. 전화 끊어. 전화 끊어. 전화 끊어.